어? 레이팅 레이팅 기다리고 있는데 이도 있는거 아이가? 이노 우와 장난 아니네 레이팅 금방 흐읍 이거면 그래 그래 다 공료 사야되네 다 공료 사야되네 난 조절해야 되잖아 다가씨요 백조 앞에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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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와 다 잘 나온다 실랑도 이런거 환장하지 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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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찍어봐라 오 오늘 아침 8시 오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8, 9시까지 있거든 한 번 한 번만 보잖아 나는 김새우를 알아 제가 해봤자 근데 비용은 지금 내가 내 생활을 하는데 일을 낙포로 저를 봤을때보면 밖으로 먹는 애들도 있어 중용으로 하는 애 치고 비용으로 하는 애 치고 밖으로 먹는 애들이 있어 여기들은 정말 머리가 뛰어내야 돼 안 예쁜다니 너무 예쁘다 근데 머리가 멈췄고 한 끼만 먹고 진짜 센스있다 이건 사진으로 찍어놔야 되겠는데 그렇다 야 운제는 알겠는데 아 괜찮다 배민이가 커졌어 이거 추가하면 3,000원이라도 이거 추가하면 3,000원이라도 추가 안되네 애들이 왔으면 추가해야 된대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을 것 같아 오 오 오 오 와 다 살아있다 매우 갈치 아 치코바 맛 난다던데 여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엄청 맵다 매워 엄청 맵다 매워 아 그렇게까지 안 매워 지코바 보다 능력한데 그래 그래 너무 큰 거 못 먹겠다 지금 무서워 어? 재밌게 하고 있는가 봐요 뭐가? 전화가 없어 어? 와 다 니꺼 걷는 아니지 니꺼 없다 엄마가 언제서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꺼라가지고 이 생각하고 있지 아 매일만 찍어야 되는데 응 우리 세미한테 얼른 난 시원이야 세미는 진짜 세미는 진짜 세미는 진짜 이번 찬양이야 우와 그치 이거 기억나지 세미야 아 아 아 우리 세미야 알지 알지 맨날 맨날 밑에 맛이 나다 자기도 있어 세미야 복같이 아 아 아 아 아